루틴은 반복되는 일상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아침에 일어났어. 화장실 가서 세수해. 이빨 닦아.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 옷 갈아입어. 그리고 학교를 가기 시작해. 그게 엄마가 얘기를 안해줘도 일상이 되어있단 말이야. 루틴. 반복적인 일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거야. 그냥 엄마가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뭘 해야 될까? 매번 생각하지 않거든. 그치? 그러니까 매번 생각을 하거나 매번 엄마가 얘기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러가겠냐. 그것때매.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모든걸 다 해낼 수 있는거야. 루틴은 반복되는 일상은 이롭습니다. Because they allow us to get things done. 자, allow가 5형식 동사로 사용이 되는거고.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야.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5형식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허락하다가 아니라 하게 하다. 근데 여기서부터도 또 5형식 동사가 돼서 2번이라고 하자. 이 목적격 보호 안에가 또 5형식이 된거야. 그런데 요번에는 이게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게 하다가 되는거야. 자, thing은 이럴 때 일, 복수니까 일들. 일들이 되어지게 하다. 자, 그래서 그것들은 여기서 루틴, 이 루틴은 우리가 일들이 되어지게 하기, 하게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일 없다. Without much thought, 많은 생각 없이. 그러면 여기 조금 약간 의역을 한다고 하면은, 의역은 우리가 생각 없이도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틴은 일 없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every morning, 매일 아침, you had, if, you had to learn, 너가 배워야만 한다면, 음운사, 투부정사, 음운사, 동사 해야 할지. 자, how to dress yourself, 어떻게 dress yourself, 옷을 입다. or cook your breakfast,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 혹은 어떻게 너의 아침을 요리해야 할지를 네가 배워야 하면, you never make it, 너는 결코 자, 여기서 너는, 여기 make it은 도착하다는 얘기야. 직장에 결코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제 시간에. 자, if가 들어가 있고, head가 들어있고, 여기는 would죠. 가정법 과거지, 과거 시제를 쓰지만 현재 시제로 해석해줘야죠. 자, routines can be harmful. 이 루틴은 해로울 수 있다. 그럼 앞에는 이롭다 그랬는데 여기는 해롭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전. 그러나 정도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how ever get ne. 자, 뭐 하면? if they prevent us from developing a fresh perspective.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그러니까, develop, 그냥 만들다 라고 해석하면 돼. 새로운 관점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prevent 목적어 from ing.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죠?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stop 목적어 from ing. keep 목적어 from ing. 걔랑 똑같은 거야. 자,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내지 못하게 한다면 해롭다. they are most dangerous. 그것들은 가장 위험스럽다. when we are least, big least conscious of the extent. 우리가 그 범위를 인식하지 못할 때 least, 중부정으로 들어간 거야. 음, 여기서 little, 중부정이죠? 그거에 최상급이 쓰인 거야.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가장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의식하지 못할 때 그 범위를 to which our perception and cognition are guided by them. 우리의 우리의 인식과 의식이 그것들에 의해서 여기서는 루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반복되는 일상에 의하여 유도되어질 때 라는 얘기는 거번 통제되어 다스려질 때 통제되어질 때 통제되어지는 그 범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 가장 위험스럽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우리의 그 우리 몸속에 이미 박혀버린 선입견 같은 거야. 틀에 박힌 어떤 생각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어, 그러면 내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 루틴 반복되는 일상에 의해서 그런 걸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미 고정관념을 가졌어. 근데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깨려고 노력할 거야. 근데 고정관념을 그게 고정관념이다. 라는 걸 인식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인식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 그 고정관념 자체를 모르는데 깰 수가 없겠지. our habit habit 루틴 똑같은 얘기죠. Become so integral to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에 여기서 인테그럴은 통합된 integrated 중요한이 아니라 통합된 오른쪽에 단어 정리된 것처럼 식별하지를 못한다. fail to 뭐뭐하지 못하다 실패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하지 못하다 and instead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대신에 consider them 우리는 그것들을 간주한다. 오형식이에요. 고려하다가 아니라 여기다. 간주하다. the way things are done 그것들이 그냥 일들이 되어지는 방식이야. 라는 얘기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당연한 거다 라고 여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야. we need an occasional shock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의 shock 충격을 필요로 한다. 뭐하기 위한 to shake us out of our mental pattern 우리의 정신적 패턴 바깥으로 우리를 흔들어내기 위한 때때로의 충격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mental pattern 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관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I called this this shock a wag on the side of the head 그래서 나는 이 충격을 부른다. 오형식이죠. 목적어를 a wag 강타 머리 옆쪽으로의 강타라고 부른다. 그리고 it can stimulate us to ask the question 그것은 stimulate 오형식 자극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자극한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어떤 질문 that lead us to new answer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답으로 이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 우리를 이끌어갈 질문을 하게끔 우리를 자극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예를 든다. 그러면 전화기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랑 말로 하면서 통화하기 위한 거 위한 거 전화기지 라는 고정관념만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은 만들어질 일이 없었겠지 스마트폰 보면서 그걸 눈으로 보면서 뭘 한다는 거를 전화기는 원래가 말로 통화를 위한 거지 이랬으면 그게 안되지 자 그래서 B는 당연히 비슷하게 가 아니라 더 쓰겠죠 따라서 또 이랬으면 이랬으면